여보, 나 경로당에 다녀오리다. 저녁때 봐요. 썩을 놈의 영감탱이. 매정하게 먼청 가다니. 에휴, 배신자. 영감,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파트로 이사와서 처음 만난 손님이랍니다. 영감, 걱정 말아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오늘 준비한 소설은 문순태 작가님의 시소타기입니다. 작가님의 열한 번째 창작집인 생오지 눈사람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오랜 세월 발효된 지혜, 불행을 행복으로 환치시키는 비법을 지닌 사람이 바로 노인이라 칭하고 고의를 넘긴 이웃 쓰신 소설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들려드릴 시소타기는 이웃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빌려주겠다는 말에 증명인듯 싶습니다. 문순태 작가님의 관용과 따뜻함의 미학을 오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과에 미소 지을 준비 되셨나요? 들어갈까요? 소설 속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소타기 문순태 아침부터 구리철사 같은 초여름의 햇살이 따끔따끔 얼굴을 쪼아 댄다. 바람마저 숨을 죽이자 지상의 모든 것들은 햇볕 속에 난질난질하게 가라앉았다. 숨을 쉴 때마다 후텁지근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더 끝까지 차오른다. 오늘도 비는 오지 않을 모양으로 하늘이 짙은 청자빛이다.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쌍무지개 아파트 단지 경로당은 아침 9시에 문을 연다. 경로당 문이 열리기가 바쁘게 가장 먼저 숨을 헐근거리며 들어서는 노인은 거의 직장 없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다. 며느리와 눈빛 마주치기가 싫어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도망치듯 경로당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다음이 독고 노인이고 직장에 나가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 노인이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간 후 할머니들은 집안 청소와 설거지를 해야 하고 혼자 남은 할아버지 경우는 느긋하게 커피를 타 마시고 좋아하는 TV 프로도 골라보고 나서 천천히 뒷짐을 지고 헛뒷짐을 토해내며 나온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늦이 막이 오거나 얼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띄엄띄엄 들르는 경우는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들이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할아버지가 아직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할머니는 거의 날마다 나온다.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허리가 휘었고 지팡이를 짚거나 유모차를 밀고 오는데 할아버지들은 같은 또래인데도 허리를 짱짱하게 고추 펴고 지팡이도 짚지 않는다.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은 저마다 한껏 못을 낸다. 염색한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입성도 정갈하다.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들이 더 못을 부린다. 얼굴 주름을 감추기 위해 파운데이션이나 크림을 바르는 것은 기본이고 노인들 특유의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기도 한다. 귀걸이에 루즈를 짓게 바른 할머니도 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할머니일수록 지장이 화려하다. 남녀가 경로당에서 같은 방을 쓴 후부터 할머니들의 화장이 더 짙어졌다. 입주 때는 남자와 여자들 방이 따로 있었는데 3년 전 지금 홍용호와 할아버지가 경로당 회장이 되면서부터 같은 방을 쓰게 된 거다.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였다. 방을 따로 쓸 경우 경로당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벽에 등을 기대고 흐물흐물 앉아 잡담을 하거나 늘비하게 누워 낮잠을 자기 일수였다. 그런데 남녀가 같은 방을 쓰면서부터는 누워 있는 사람이 없다. 남자들은 장기를 두고 여자들은 TV 앞에 몰려있게 마련이다. 이성 간의 긴장감이 살아있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도 않고 함부로 욕설을 뱉지도 않는다. 동성 간의 싸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8동 1층 33평에서 훌렁하게 혼자 사는 조솔의 할머니는 9시에 시작하는 아침 드라마를 보고 아파트를 나섰다. 물빛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그녀는 아파트 화단으로 나와 활짝 빈 진홍빛 모란꽃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5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올 때 단독주택에 심어두었던 뿌리를 옮겨 심었는데 작년부터 5그루 모두 꽃을 피웠다. 모란을 심고 가꾸기 위해 하단이 있는 1층 아파트를 선택했다. 남편은 모란재배 전문가였다. 단독주택에 살 때는 300평이 넘는 집 앞 텃밭에 모란을 가득 심어 해마다 6월이면 모란 꽃바다를 이루곤 했다. 모란꽃이 필 때면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왔다. 남편은 6년 전 모란꽃이 피는 6월에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란꽃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다. 여보 나 경로당에 다녀오리다. 저녁때 봐요. 조솔의 할머니는 모란꽃을 쓰다듬으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널따란 경로당 방안이 그들먹했다. 이날 점심을 먹을 사람들은 얼추 다 온 것 같다. 그런데 점심 담당 장넙순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점심은 미역국에 병어조림을 먹기로 전날 공표를 했고 식사 당번인 장넙순 할머니가 시장을 파오기로 되어 있었다. 홍용호 회장의 일은 여덟 번째 생신이라 이날 점심은 특식인 셈이다. 청무가 전화 좀 해보시오. 회장의 말에 주 청무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쌍무직의 경로당 안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여자는 주 청무 한 사람뿐이다. 68세로 여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아래인 주 청무는 귀걸이에 분홍빛 루즈까지 뒤발했다. 주 청무가 스마트폰 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장넙순 할머니가 두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헐근거리며 들어섰다.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넙순 할머니의 이마에 화투짝만큼 크기로 붙어있는 반창고에 쏠렸다. 엄마 이마를 다 찾는 개비네. 주 청무가 일어서서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 부러졌어. 아, 그릇이 이 마트를 가고 있는디 도둑고양이란 놈이 뒤에서 나를 휙 밀더라고. 엉겹결에 두 손으로 손지갑을 꽉 움켜쥐는 바람에 깨구락지 맹키로 앞으로 팍 고꾸라지가 말았당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조오까 바르고 오느라고 늦어불었어. 큰일 날 뻔했구만. 그랑께 백구동 사는 도둑고양이 그 놈 말이잖아. 그 놈이 손지갑 날치기 하려고 그랬구만. 웅크지지 안했더라며 영락없이 지갑 날치기 당했을 거구만. 그 잡녀 여러 새끼를 어찌 쌌스까잉. 미성년이라 감옥에도 못 보낸다 하더만. 당장 붙잡아서 대개의 연금을 보여야 혀. 경로당 노인들은 흥분하여 저마다 한마디씩 쏟아냈다. 쌍무지개 아파트 단지 텅 빈 어린이 노래터에 초여름 오후에 짱짱한 햇살이 널룸거린다. 오후가 되면서부터 바람이 살랑살랑 불자 놀이터를 내두른 벗지나무, 우둠지들이 일제히 너울거린다. 까맣게 익은 벗지들을 쪼아먹기 위해 날아든 상깟지 몇 마리가 놀랐는지 깨끗거리며 분주히 날아오르더니 다시 나비처럼 날렵하게 가지 끝에 엉겨붙었다. 놀이터에 조솔의 할머니 혼자 헝거롭게 앉아있다. 그녀는 매일 점심을 먹고 놀이터에 나와 해질 무렵까지 앉아있곤 했다. 놀이터는 종일 비어있게 마련이었다. 그녀는 혼자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놀이터를 가득 메우고 왁자지껄 했을 한때를 떠올렸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떠들어대는 소리가 왕왕 기절에 맴도는 것 같았다. 느티나무, 그늘 밑, 짙은 갈색 인조목 벤치에 앉아서 졸고 있던 조솔의 할머니가 상까치들의 소란스러움에 소스라치듯 고개를 들고 눈을 떴다. 놀이터는 여전히 덩그럽게 비어있다. 조솔의 할머니는 조금 전 경로당에서 미역국과 병어조림을 반찬으로 만나게 점심을 먹었다. 식곤증으로 차울차울 졸고 있는데 귀가 어두운 회장이 한사코 축구중계방송을 듣느라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입을 삐죽이며 놀이터로 나오고 말았다. 시끄러운 새소리에 잠이 깬 조솔의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돌아갈까 하고 잠시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아 눈부신 햇빛 속에 고즈넉이 가라앉은 놀이터를 쓸어보았다. 텅 빈 놀이터가 그녀 마음처럼 쓸쓸해서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몇 조각이 흰 손수건처럼 가볍게 떠있다. 손수건들 중에서 하나가 5년 전의 세상을 뜬 영감 얼굴로 변했다. 썩을 놈의 영감탱이 나 죽으면 국화꽃물로 몸뚱이 칼칼하게 씻어서 묻어준 다음에 죽겠다던만 매정하게 먼청 가다니 에휴 배신자 조솔의 할머니는 눈살을 찌뿌리며 후다닥 시선을 내려버렸다. 그때 놀이터 건너쪽 큰길에서 퉁퉁 튀듯 구름다리를 내려오고 있는 꼬맹이가 눈에 들어왔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맹이는 다리를 내려와 놀이터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걸어왔다. 아직 학교가 끝날 시간이 아니라서 조솔의 할머니는 아이를 눈유겨 지켜보았다. 놀이터 안으로 들어선 아이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방을 맨 채로 그네에 앉더니 천천히 몸을 흔들어댔다. 아이는 왼손으로 그네의 쇠주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핥았다. 아이는 조솔의 할머니 쪽으로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다 핥고 나더니 빈 봉지를 땅에 휙 던졌다. 조솔의 할머니는 아이스크림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소리치려다가 멈칫했다. 저 아이가 백구동에 산다는 불량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 아이를 꼬마 도둑고양이라고 불렀다. 도둑고양이는 아파트 단지 안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노인들을 밀어뜨려 지갑을 날치게 하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한테서 돈을 빼앗고 층계에 놓아둔 장난감이나 자전거를 가져다 팔아먹는 듯 소문이 짜했다.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도 했다. 경로당에서 듣기로 그 아이는 아이가 없는 집에 입항이 되었는데 양부모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부터 돌보지 않게 되었고 들고양이처럼 쏟아니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아이는 놀이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네를 탔다. 그네를 타면서 흘깃흘깃 조솔의 할머니를 훔쳐보는 것 같았다. 어쩌다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조솔의 할머니는 흠짓 놀라며 바짝 긴장했다. 아이가 무엇인가 빼앗아갈 것이 없나 하고 탐색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달려들어 주머니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조솔의 할머니는 은근히 도둑고양이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조리조리 기다렸다. 돈을 요구하면 그까지 만 원 한 장쯤 선뜻 내어주리라 마음 먹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얼마 후 아이는 그네에서 내려오더니 잠시 할머니 쪽을 얼핏 바라본 후 미적미적 대여섯 발짝 가까이 걸어오다가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다. 조솔의 할머니는 눈에 힘을 주어 시선을 팽팽하게 던졌다. 벤치에서 미끄럼틀까지는 20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라서 얼굴 표정의 흔들림까지도 다 읽을 수 있었다. 각지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 코끝이 뭉뚱하고 작은 눈이 미섭게 펀뜩였다. 키는 작아도 다부지게 생겼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조솔의 할머니 쪽에서 마음을 다잡고 살포시 미소를 보냈다. 꼬맹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대여섯 걸음 미적미적 다가오다가 회전무대에 올라서서 한참 동안 상반신을 거칠게 흔들어대더니 벤치 코앞에 있는 시소 한쪽 끝에 엉거주춤 앉아 무표정하게 조솔의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꼬맹이가 시소를 타고 싶은 게로구나 짐작하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얼핏 두 사람의 시선이 엉켰고 이내 아이 쪽에서 고개를 돌렸다. 조솔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때 바람이 살랑 불었고 벗질을 조아먹던 때깟이들이 후루루 날개를 친 후 다시 앉았다. 할머니는 다섯 경계하듯 잠시 미적거리다가 가까이 다가가 꼬맹이 반대쪽 시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순간 덜커덩 하는 소리와 함께 꼬맹이가 솟구쳐 올랐다. 다음 순간 조솔의 할머니가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 올렸고 꼬맹이가 쿵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쿵딱쿵딱 시소를 탔다. 몸무게가 두 배나 무거운 조솔의 할머니 쪽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균형을 맞춰주었다. 꼬맹이가 흰 이를 드러내며 처음으로 희끔 웃자 조솔의 할머니도 활짝 얼굴을 폈다. 너 백구동 사는 거 맞지야? 알면서 그딴 건 왜 물어요? 조솔의 할머니 물음에 꼬맹이가 스프링에 튕기듯 반사적으로 대물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름은 물어봐도 되냐? 조재벌이에요. 웃기는 이름이죠? 조재벌? 재벌이 되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구나. 누가 지어주었냐? 그딴 거 몰라요. 아직 학교가 파할 시간이 아닌데 왜 벌써 온 거냐? 점심만 먹고 와요. 학교에는 점심 먹으러 가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굴지 아프게 그딴 건 왜 해요? 잠시 대화가 끊겼다. 꼬맹이는 그딴 거라는 말을 달고 사는 듯 싶었다. 집에는 왜 안 가고 왜 놀이터로 왔어?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없다니. 양부모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내 열쇠를 가져가 버렸어요. 아줌마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줌마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어요. 양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다시 보육원으로 가야 한대요. 여기로 입양되기 전에도 파양이 돼서 1년 동안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꼬맹이는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술술 말했다. 아빠는 아저씨요?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어요. 조설의 할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두 발로 땅을 밟은 채 우연히 앉아있었다. 꼬맹이가 허공에 떴다. 조설의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13살짜리 손자를 떠올렸다. 작년 여름방학에 다녀갔으니 손자를 본 지도 1년이 가까워 온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방학과 명절때는 어김없이 할머니를 찾아오더니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전화도 뜸해졌다. 영감과 둘이서 교회의 단독주택에서 살 때였다. 영감이 묘목을 얻어다 앞마당에 심어 놓은 자두나무가 처음으로 주렁주렁 주황색 열매를 맺었다. 영감은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에게 꼭 보여줘야 한다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아이와 함께 다녀가라고 했다. 손자가 오기로 한 하루 전날 밤에 비바람이 휘몰아쳤다. 아침에 나가보니 자두가 움실하게 떨어져 버렸다. 크게 실망한 노부부는 땅에 떨어진 자두 꼬투리를 하나하나 실로 묶고 가지에 매달아 놓았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바쁜 일이 생겨서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였다. 부부는 너무나 실망했지만 잠시나마 떨어진 자두를 실로 묶어 매달면서 느꼈던 간질간질한 행복감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리고 영감이 살아있을 때 가끔씩이나마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어 좋았다. 조솔의 할머니는 울컥 손자가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요즘에는 전화도 이쪽에서 먼저 하지 않는다. 부담을 주기 싫어서다. 엄마는 일찍 들어오시냐? 아줌마요? 대중 없어요. 어떤 날은 떡이 되도록 취해서 한밤중에 들어오기도 해요. 너 저녁은 어떻게 하고? 쫄쫄 굶고 밖에서 기다려야지요. 운이 좋으면... 꼬맹이는 말 끝을 흐리며 약간 어색해하는 표정으로 조솔의 할머니를 얼핏 보았다. 아마 꼬맹이는 밖에서 양어머니를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상가에 들어가 먹을 것을 훔치거나 빵이나 과자를 먹고 있는 아이를 보면 빼앗았을 것이라고 조솔의 할머니는 생각했다. 보육원에 가면 굶지는 않을 텐데... 보육원 싫어요. 밥그릇도 없이 그냥 식판에 밥을 담아먹는 거 싫어요. 꼭 포로 같아요. 할머니 포로 알아요? 난 포로가 되는 거 싫어요. 꼬맹이는 뜻밖의 싫어요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말했다. 조솔의 할머니는 이유를 물어보려다가 꼬맹이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만두었다. 앞으로 어쩔 거냐...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왜 좋은데... 그딴 거 묻지 말고 빨랑 내려줘요. 허공에 떠있던 꼬맹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때야 조솔의 할머니는 다리에 힘을 주고 퍼뜩 일어섰고 그 바람에 꼬맹이가 쿵 떨어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시소를 즐겼다. 조솔의 할머니가 신경을 써서 힘의 균형을 잘 맞춰주었다. 너 시소 타고 싶었구나. 혼자는 못 타잖아요. 친구 없어. 다들 싫어해요. 하지만 그딴 건 상관없어요. 싫어하는 거가 아니고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싫어하는 거나 무서워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어요? 너 혹시 송곳이나 칼 같은 거 가지고 다니냐? 아닌데요. 제발 그딴 거 묻지 말고 시소나 타요. 꼬맹이는 도리질까지 치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조솔의 할머니 생각에 아이의 강한 부정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조솔의 할머니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소 타는데 열중했다. 나 시소 잘 타지야. 하지만 내가 할머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몸이 무겁다고 시소 잘 타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구나. 네가 더 높이 솟구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조솔의 할머니는 두 다리를 뻗고 일어섰다가 엉덩이에 온몸에 무게를 실어 철퍼덕 앉았다. 쿵 하고 시소 끝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꼬맹이가 바람처럼 허공으로 높이 솟구쳤다. 조솔의 할머니는 점점 더 엉덩이에 힘을 주어 주저앉았고 그때마다 꼬맹이는 더 높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아이는 재미있는지 깔깔대고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시소를 즐겼다. 그들은 시소 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조솔의 할머니는 오금이 저리고 등에 땀이 질퍽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듣는 아이의 천진스러운 웃음소리가 듣기 좋았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다리 쪽에서 푸른 완장을 두른 경비원이 놀이터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스톱 스톱! 시소 멈춰요! 경비원을 보자 꼬맹이가 갑자기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타급하게 소리쳤다. 꼬맹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랐는지 버지나무에서 하무래의 상가 집대가 후루루 날아올랐다. 조솔의 할머니는 그러나 시소를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멈추라니깐! 꼬맹이가 다시 소리쳐서야 조솔의 할머니는 엉거주춤 일어섰고 그 순간 꼬맹이가 경비원 눈치를 살피며 도망칠 준비를 했다. 조솔의 할머니가 꼬맹이 손을 힘껏 잡았다. 재벌아 시소를 많이 타서 배고프자 냉큼 우리 집으로 가자. 조솔의 할머니가 꼬맹이 손을 잡아 끌었다. 꼬맹이는 손을 잡힌 채 경비원을 향해 시선을 못 받고 있었다. 구름다리를 건너온 경비원이 걸음을 멈춰 섰다. 조솔의 할머니는 꼬맹이 손을 잡고 놀이터를 나와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갔다. 이 손 놔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조솔의 할머니가 손을 놓았다. 꼬맹이는 도망치지 않고 조솔의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수걱수걱 따라왔다. 잠시 후 꼬맹이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경비원은 그때까지도 걸음을 멈춰 서서 꼬맹이를 꼬나보고 있었다. 꼬맹이가 경비원을 향해 내롱하고 혀를 내밀었다. 놀이터 쪽에서 산까치들이 낭자하게 우러댔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자 꼬맹이는 여전히 쫓기는 아이처럼 눈알을 휘굴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양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솔의 할머니는 슬며시 아이의 손을 잡고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보냈다. 그러나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조솔의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208동 아파트 화단까지 가서 모란껏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이도 엉거주춤 엉덩이를 약간 쳐들고 앉더니 자꾸만 두려워 두려워 주위를 살펴보았다. 영감,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파트로 이사와서 처음 만난 손님이랍니다. 영감, 걱정 말아요. 조솔의 할머니가 모란꽃에 대고 말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안절부절못하며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조솔의 할머니 뒤를 따라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들리자 아이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아무도 없어. 너무 조용하면 쓸쓸하니까. 밖에 나갈 때는 라디오를 켜놓는단다. 할머니가 말해서야 아이의 눈빛은 비로소 안정을 찾은 듯 거실로 들어서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 사이 조솔의 할머니가 라디오를 껐다. 이 집에서 나 혼자 산다. 좀 전에 화단에서는 누구한테 말을 하신 거예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야 아이가 뚜벅 물었다. 응, 들었구나. 6년 전에 하늘나라에 간 우리 영감한테. 근데 왜 꽃이 되고 말을 해요? 모란꽃은 우리 영감 혼이나 갔거든. 예? 조솔의 할머니는 대답 대신 씩 웃어보이며 베란다로 나가 화단 쪽 창문을 활짝 열고 모란꽃을 내려다보았다. 모란꽃 향기가 솔솔 바람을 타고 콧속으로 파고 들어와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저리저리 퍼지는 것 같았다. 모란꽃에서는 영감의 냄새가 났다.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화단 쪽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이리 와서 꽃 향기 좀 맡아봐라. 할머니가 꼬맹이를 향해 손짓을 했다. 모란꽃은 씨를 뿌리고 나서 9년이 지나야 꽃을 피운단다. 9년 만에 8개의 꽃잎이 피는데 이것을 팔중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꽃잎이 많아져 천중 만중이 된단다. 만중이 되면 꽃잎이 너무 무거워 꽃이 제대로 고개를 쳐둘 수조차 없게 되지. 꽃이 피어 만중이 되기까지는 꼬박 14년이 걸린단다. 제대로 꽃을 완성시키는데 14년이 걸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사람 구실하기까지는 오죽 세월이 오래 걸리겠냐. 재벌이 너도 서두르지 말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 네 이름대로 재벌이 될 수 있을게야. 조솔의 할머니는 평소 남편이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해주곤 했던 이야기를 꼬맹이한테 말해 주었다. 꼬맹이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잠자코 듣기만 했다. 얼른 저녁밥 지어줄 테니께 앉아서 입맛 따시고 있거라. 조솔의 할머니는 칸막이 먹기에 호도며 자아 땅콩을 담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때 탁자 위에서 전화벨이 다급하게 울렸다. 백사모 오랑곳 할머니 맞죠? 별일 없죠? 여기 경비실인데요. 혹시 좀 전에 놀이터에서 같이 있던 아이가 백구동 도둑고양이 아니었나묘? 경비원의 목소리가 어찌나 찌렁찌렁 울리던지 꼬맹이 귀에까지도 틀렸다. 조솔의 할머니가 호도를 먹고 있는 꼬맹이를 보았다. 순간 꼬맹이의 눈알이 바비 움직였다. 아니요. 우리 손자놈인데요. 아, 그래요? 도둑고양이 보면 경비실로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송수하기를 놓고는 텔레비전을 켠 다음 리모컨을 꼬맹이 손에 쥐어 주었다. 꼬맹이는 스스럼 없이 리모컨을 받아 바쁘게 채널을 움직이다가 아이돌 노래가 나오자 눈을 번쩍 뜨며 상반신을 앞으로 꺾었다. 할머니는 저녁을 짓기 위해 주방 쪽으로 갔다. 평소에 먹던 작곡밥 대신 흰 쌀로 밥을 안치고 돼지고기를 넣은 애호박국을 끓이고 조물조물 가세나물도 묻히고 자반무침, 계란말이, 갈치구이 등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혼자 있을 때는 작곡밥과 김치 아니면 생선이나 한 도마 구워서 대충 먹곤 했는데 오랜만에 누구를 먹이기 위해 이거와 저거 반찬을 만들다 보니 신이 났다.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꼬맹이가 맛나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자니 생글생글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꼬맹이는 조설의 할머니가 갈치구이를 발라 밥숟가락에 얹어주는 대로 냉큼 냉큼 받아 먹었다. 꼬맹이는 밥을 두 그릇이나 먹어 치웠다. 꼬맹이가 밥을 먹는 동안 조설의 할머니는 일부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모습만 우득허니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꼬맹이가 편한 마음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기를 바랐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번갈아가며 입속으로 부지런히 들락거리는 모습이 마치 기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만 같아 신기하기까지 했다. 꼬맹이는 밥을 먹고 나서 사과 두 개를 깎아주었더니 순식간에 다 집어먹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조설의 할머니와 꼬맹이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만화를 보았다. 리모컨을 꼬맹이가 꼭 쥐고 있었기에 할머니는 좋아하는 드라마 프로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꼬맹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텔레비전 옆 문갑 위에 놓여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찍은 액자 속 사진을 계속 훔쳐보았다. 할머니 칠순 잔치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손자와 찍은 사진이었다. 손자여요? 꼬맹이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다. 그래 지금 너 나이 때 찍은 거란다. 나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을 텐데. 꼬맹이는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있으면 입양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플 때 이마도 만져주고 할머니가 있으면 등도 긁어주고 돈을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는데. 니가 어떻게 돈을 벌어? 맘만 먹으면 나도 돈 벌 수 있어요. 파지도 줍고 빈병도 모으고. 공부는 안 하고. 할머니가 있다면 출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요. 꼬맹이가 조설의 할머니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주고 싶은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꼬맹이가 갑자기 텔레비전 볼륨을 올렸다. 만화 프로가 끝나자 꼬맹이는 다시 여기저기 채널 버튼을 눌러대더니 아이돌 가수들이 뛰고 춤추는 장면에서 멈췄다. 금세 9시가 넘고 10시가 다 되었다. 꼬맹이는 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9시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드는 할머니였는데 이 날만은 잠이 오지 않았다. 너 집에 안 가도 되겠어? 괜찮아요.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냐? 그럴 생각이에요. 꼬맹이 말에 할머니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하고 가볍게 실소가 터져나왔다. 대책이 없는 아인지 넉살이 좋은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얌체 같은 그런 아이가 조금도 밉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네 덕분에 오늘 밤에는 불을 끄고 자도 되겠구나. 조설의 할머니가 가볍게 하품을 삼키며 말했다. 할머니도 불을 켜고 주무세요? 나도 무서워서 불을 끄고는 잠을 못 자는데. 그런데 할머니는 어른인데 뭐가 무서워요? 너는 뭐가 무서운 건데? 배고픈 것도 무섭고 혼자라는 것도 무섭고 경비 아저씨도 무섭고 보육원에 다시 돌아갈 일도 무섭고 맞아요. 혼자라는 거가 제일 무서워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전화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게 무서워요. 매를 맞거나 욕을 먹는 거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는요? 노인이니까 죽는 거가 무섭겠죠? 죽는 거보다는 나도 혼자라는 것이 젤로 무섭단다. 혼자 죽는 걸 생각하면 정말 무섭단다. 그래서 늘 라디오를 켜놓고 밤에는 불도 끄지 못하고 그런단다. 손자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서 왜 혼자라고 그래요? 진짜 혼자는 나 같은 아이랍니다. 꼬맹이 그 말에 갑자기 조솔의 할머니의 명치 끝이 싸하게 틀어오는 것 같았다. 아이한테 할 말이 없었다. 나도 혼자인 거나 마찬가지란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 말을 하면 아이가 조롱하거나 화를 낼 것만 같았다. 조솔의 할머니는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도 비가 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늦잠을 자고 말았다. 이렇게 늦잠을 자보기는 영감이 죽은 후 처음이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넣어보니 꼬맹이가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감방 문을 열어보았더니 아이가 엎드려 자고 있었다. 할머니는 씽끗이 미소를 말아올리며 한참 동안 잠든 아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납작하게 배를 깔고 엎드리고 만세를 부르듯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자는 모습이 꼭 개구리가 움치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소리 나지 않게 방문을 닫고 베란다 쪽으로 가서 비를 흠씬 맞고 있는 모란꽃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모란꽃밭에 앉아 비를 맞고 있는 영감이 보였다. 눈을 비비고 머리를 도리질하며 다시 내려다보았다. 꽃들만 함초롬이 비에 젖고 있었다. 잠이 깨어 밖으로 나가보면 영감은 언제나 새벽까지 일어나 모란꽃밭에 앉아 풀을 뽑고 있었다. 영감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거의 모란꽃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평생을 모란꽃에 바쳤다. 해방되기 2년 전 농업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일본에 건너가 모란꽃 열 뿌리를 가져와 심었는데 모두 죽고 한 뿌리가 살았다. 뿌리에서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씨를 맺었다. 그 씨를 텃밭에 뿌리고 갖고 가면서 삼백평 밭을 모란꽃으로 가득 채웠다. 4월 초파일 무렵이었다. 사촌 오빠 소개로 첫 선을 본 날 영감 집에 처음 온 조설의 할머니는 모란꽃밭을 보고 탄성을 멈추지 못했다. 화려한 진홍의 꽃바다에서 풍겨오는 짙은 향기에 어지럼증을 느꼈다. 바람이 컨듯 불어 꽃물결이 일렁이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이처럼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부드럽고 향기로워 평생을 사랑받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아내보다 꽃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은 나보다 모란꽃을 더 좋아하는군요 라고 따지듯 묻자 남편은 나는 당신과 모란꽃을 다 사랑한다오 모란꽃이 당신이고 당신이 모란꽃이니까 하고 말했다. 그 말의 질투심이 일시에 사라져버렸다. 그래요 이제는 모란꽃이 영감이요 조솔의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몸을 돌려세웠다. 정말 그녀는 이제 영감을 보듯 모란꽃을 보며 살고 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꼬맹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며 꾸벅 인사를 했다. 학교 늦겠구나 금방 아침 차릴게 세수해라.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할머니와 지인 손자처럼 스스럼 없었다. 할머니는 아침 준비를 서둘렀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구웠다. 꼬맹이가 세수를 끝내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아침 식탁을 준비했다. 밥 먹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걱정하실 텐데 아줌마 나 걱정 안 해요. 설마 나한테 관심 없어요. 꼬맹이는 숟가락을 놓자마자 거실 구석에 쳐박아둔 가방을 꺼내 등에 맸다. 조솔의 할머니는 아이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다. 아이는 아파트에 들어온 후 한 번도 가방을 열지 않았다. 학교에 가려고 학교에 가야 점심을 먹죠.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으며 꼬맹이가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조솔의 할머니가 신발장 서랍에서 빨간 고무줄로 묶은 열쇠를 꺼내더니 아이 앞에 내밀었다. 학교 끝나고 갈 데 없으면 여기 와 있어도 된다. 시소 타고 싶으면 놀이터로 나오고 그럴게요. 꼬맹이는 당연한 듯 조금 도망설이지 않고 선뜻 열쇠를 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순간 조솔의 할머니는 약간 떨떠름한 기분이 들면서 열쇠를 준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꼬맹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엇인가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도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뭐가 있다고 텔레비전은 무거워서 못 가져갈 것이고 낡은 라디오나 전기밥솥 같은 건 얼마든지 훔쳐가라지 뭐 장롱 속에 은행 통장이 있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쩌라고 조솔의 할머니는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다. 경로당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할머니는 꼬맹이가 군것질을 사먹도록 천원짜리 두 장을 식탁 위에 놓아두고 나가려다 다시 들어와 지갑 안에 넣었다. 아이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다. 그날은 아파트로 이사와 처음으로 라디오를 켜놓지 않고 현관을 나섰다. 아파트 문을 잠근 조솔의 할머니는 화단으로 내려갔다. 어느새 피가 그치고 모란꽃잎 위에 햇살이 짱짱하게 내리꽂혔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모란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침 인사를 하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이 백구동 도둑고양이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꼬맹이를 붙잡기 위해 단지 주변을 샅샅이 살폈으나 찾지 못했고 한밤중에 도둑고양이 집에 가보았는데 문이 잠겨져 있었다는 거였다. 경로당 회장은 노인들에게 도둑고양이를 보면 즉각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솔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벌이가 걱정되었다. 그날도 조솔의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서둘러 놀이토로 나와 버찌나무 그늘 밑 벤치에 앉아 자울자울 졸았다. 이따금 새소리에 잠이 깨면 놀이토를 휘둘러 보거나 구름다리 쪽을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이 지났으니 꼬맹이가 나타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보이지 않자 은근히 초조해졌다. 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 놀이토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시소에 앉았다. 엉덩이를 들어올리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반대쪽 시소 끝이 땅에 내리꽂혔다. 할머니는 햇볕 때문에 다시 벤치에 가서 앉았다. 꼬맹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토를 한 바퀴 돌아보고 혼자 시소를 탔다. 한동안 놀이토를 서성히다가 큰 길로 연결되는 구름다리까지 가보았다가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지루하고 답답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려니 거품, 하품이 쏟아졌지만 눈심지에 힘을 모아 졸음을 쫓았다. 어느덧 여름날의 긴 해가 쓰레기 소각장 굴뚝 쪽으로 설빛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저녁밥을 지을 시간이 다 되었다. 할머니는 벤치에서 찬차원이 일어서서 아파트 쪽으로 휘적휘적 걸음을 옮겼다. 다리에 힘이 빠져 아무데나 주저앉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를 때까지 할머니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놀이터 쪽을 돌아보았다. 조솔의 할머니는 아파트에 당도하여 힘없이 화단에 쪼그리고 앉았다. 모란꽃이 어둠 속에 묻혀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날만은 영감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 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두 손으로 무릎을 싣고 힘겹게 일어섰다. 그때 할머니가 사는 103호 아파트에 쨍하게 불이 켜졌다. 순간 조솔의 할머니 얼굴이 반짝 밝아졌다. 오늘의 소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위는 다가왔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이 가득해졌습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야 되겠죠.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